배변 보는 게 힘드십니까? 평소 잠 건강 때문에 걱정이십니까? 화장실을 못 가니까 힘들어요 배변 때문에 힘든 건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빼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셨죠? 배변이 안 되니까 아랫배가 묵직하고 답답하시죠?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지금부터 저 유지연의 쾌변엔 장 건강 만나보시죠 시원한 쾌변! 활발한 장 건강을 위해! 자천자피 식이섬유 5000mg과 17종 유산균 혼합체질! 30억균 투입! 원활한 쾌변 활동과 장 연동 운동을 촉진시키는 식약처 이중 기능성 원료 성분 배하! 2024년 신제품! 유지연의 쾌변엔 장 건강! 답답하고 묵직한 장! 배출되지 못하는 배변! 오늘도 변보다 지치셨습니까? 다이어트로 식사량이 적어 배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찾은 배식, 빵, 면! 고기 위주의 식습관으로 점점 더 건강을 잃어가는 장! 장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갔다 와도 시원하지가 않고 항상 불편해요 내 몸에 변화가 시작된다! 배변은 시원하다! 장은 편안하다! 배변이 소원인 모든 분들을 위한 통쾌한! 바로 한 포! 2024년 신제품! 유지연의 쾌변엔 참 건강! 기능성 원료! 차천차피 식이섬유! 인체 적용시험 결과! 대변의 빈도 증가! 배변 시 통증 감소! 변의 무게 증가! 변의 경도 감소 확인! 자, 보세요! 식이섬유가 수분과 만나 40배로 팽창! 물을 흡착하고 팽창하여 변의 부피를 늘려서 장 속의 변을 쑥 밀고 변과 함께 배출하니까 얼마나 시원해요! 답답하고 묵직한 장! 차천차피 식이섬유가 수분과 결합하여 자기 몸의 40배로 팽창! 여기에 17종 유산균 혼합 재질! 30억 균을 투입! 원활한 배변 활동과 활발한 장 연동 운동을 적진시켜 배변을 시원하게 배출! 쾌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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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붉은 황금빛 쾌변하십시오! 배변과 장 건강은 지속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. 시원한 쾌변과 활발한 장 건강을 위해 중년, 장년, 노년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 배변이 안 돼서 답답하신 분! 평소 장이 약하신 분! 배변 때문에 고생하는 남성분들! 시원하게 변을 보고 싶은 모드분들! 이제 하루 한 포 드시면 됩니다! 장을 쏙 비우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. 2024년 신제품! 유치원의 쾌변의 장 건강! 사상 저유! 역대 최적가! 최대 구성 단행! 31분 한 박스에 또 한 박스 더! 2개월분! 기준가에서 무려 50%! 방가 폭탄 인하! 59,800원! 물자 3개월! 2개월분에 2개월분을 더! 총 4개월분 구매 시 2만원 추가 할인! 일단 31분 한 박스를 먼저 드셔보세요. 불만족 시 무조건 환불해드리니까 지금 빨리 전화주세요. 오늘도 변보다 지치셨습니까? 잦은 다이어트로 배변이 어려우십니까? 장 건강은 어떠신가요? 장에 가스도 많이 차고 더불어 가시다고요? 그렇다면 이제 하루 한 포 드시면 됩니다. 오늘은 화장실을 잘 다녀오셨나요? 아니면 오늘도 변보다가 지치셨나요? 문제는 힘든 배변이죠? 참 쾌변하기 쉽지 않으시죠? 그래서 저 유지연의 쾌변인 장 건강이 이제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. 답답하고 묵직한 장! 자천잡히 식이섬유가 물과 만나 자기 몸의 40배로 팽창하여 변의 보피를 늘고 유산균 30억균 투입! 원활한 내변 활동과 활발한 장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배변을 시원하게 배출! 쾌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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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붉은 황금빛 변하십시오! 유치원의 변인 장 건강! 진짜 진짜 강추! 적극 추천합니다! 많이 고생했는데 난 이런 거 처음 봤어요. 가격도 싼데 품질까지 좋아서 계속 먹게 돼요. 정말 좋더라고요. 너무 좋아서 내가 여기저기 광고하고 다녀. 시원하게 변을 쑥 볼 때 변하십시오! 유치원의 변인 장 건강! 진짜 진짜 강추! 적극 추천합니다. 많이 고생했는데 난 이런 거 처음 봤어요. 가격도 싼데 품질까지 좋아서 계속 먹게 돼요. 정말 좋더라고요. 너무 좋아서 내가 여기저기 광고하고 다녀. 시원하게 변을 쑥 볼 때 그 통쾌한 기분 생각만 해도 시원하시죠? 과거에는 잘 먹는 게 참 중요했는데 지금은 장을 잘 비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저 유치원을 믿고 드셔보세요.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. 변과 활발한 장 건강을 위한 변과 활발한 장 건강을 위한 상쾌한 변화! 유치원의 변엔 장 건강! 31분을 먼저 체험해보시고 반품할 수 있는 기회! 말이 필요 없습니다. 일단 31분 한 박스를 먼저 드셔보세요. 드셔보시고 불만족 시 조건 없이 바로 환불해드립니다. 아랫배가 답답하고 장에 가스가 자주 찬다! 잦은 다이어트로 배변하기 힘들다! 배변 후에도 참변감이 남아 찜찜하다! 화장실에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! 나이 들면서 장기능이 저하되 배변이 점점 더 힘들다면 이제 바로 한파로! 화장실에서 통쾌하게 벗어나십시오! 과학적으로 검증된 믿을 수 있는 원료! 철저한 품질 관리! 식약처 GMP 인증! 우수 제조 시설에서 직접 생산! 중년, 장년, 노년분들의 변과 장 건강을 위해 중간 유통 싹 없애고 소비자들에게 바로 쏘는 가격! 지금 만나보세요! 2024년 신제품! 흉치원의 변에 장 건강! 사상 저유! 역대 최적가! 최대 구성 단행! 31분 한 박스에 또 한 박스 더! 2개월분! 기준가에서 무려 50%! 반가 폭탄 인하! 59,800원! 무이자 3개월! 2개월분에 2개월분을 더! 총 4개월분 구매 시 2만원 추가 할인! 일단 31분 한 박스를 먼저 드셔보세요! 불만족 시 무조건 환불해드리니까 지금 빨리 전화주세요! 지금 빨리 전화주세요! 리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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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